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과 21학번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첫 수업은 수학 1수업인데 이제 이 무거운 전공 서적을 가지고 한번 강의실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2학년 전공과목인 화학 공정 계산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공학과 1구학번 3학년을 받고 있는 김다영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3분. 저는 수업을 늦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가볼게요. 현재 시각 7시. 저는 공부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 7시 5분. 저는 진짜 공부를... 현재 시각 8시. 저는 진짜 공부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자취방입니다. 저는 지금 학부용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사는 자취방입니다. 환경공학과 과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환경공학과 과방에는 3D 프린터기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 그리고 책꽂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수많은 트로피들은 역대 본과대학에서 이제 저희가 우승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바로 대학생활이지. 저는 지금 수업을 끝내고 복습을 하러 과목사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냈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럼 전 이제 과방에서 나와서 약속이 있어서 센트럴파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기는 저의 기숙사예요. 거리도 가까워서 아주 편하겠죠? 아 여기 졸업하면 뭐 해먹고 살지? 잠깐 나가 또 와야겠다. 저는 이제 약속 장소인 센트럴파크로 왔습니다. 아 저기 제가 만나기로 했던 언니가 있네요. 언니! 네 지금까지 환경공학과 새내기 하루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경북대학 경경공학과는 1992년 학과 설립 이래 친환경적 사회기반 구축과 정정 환경기술 개발 및 사람 육성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산폐기물, 탄소중립, 기후변화, 물산암에 관련된 첨단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말이야 현장센스 모집 공고라는 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